나왔다 나왔다 장 나왔다 리 나왔다 리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이요 으치 좋아요 어 재밌다 이게 카사린이지 어 맛있어 미드 3픽인거 같은데 요네 요네 상대로 카사린하면 재미없는데 액션으로 가자 제왕패로 갈게요 라인전 좀 쎄게 해야겠다 으허허허허 고장난 악잔을 한번 뭐든거지 어 스마트키야 몰랐네 아 이랬으면 안됐는데 아 가버려 요네도 좀 실수를 했네요 근데 와 이걸 살아? 미쳤다 굿 까비 와 이거 패시브 딱 터뜨리면 살 줄 알았는데 너무 아깝네 까비요 어 권신 쓰면서 딱 다른게 맞아버렸나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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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구 돌녀럴 있어서 할만하거든요 이거는 가버려 노리고 있는 거 알았지 이 녀석아 뻔하거든 아 이거 지금 여기 써야 된다 오공이 저 노릴 수도 있어서 그냥 쓰고 밀게요 미안하자 오공 어차피 핑화에 안 보이지 않은 안 보이나요? 뭐가 중요해 내가 안심하고 밀 수 있었다는 게 중요하지 오공도 살짝 속일 수가 있어요 어? 보이나? 잠깐 속을 수 있잖아 에라이 오 좋아요 빠졌는데 스캔 그치 비안에다가 갑시다 이거는 아니 캐트라 이거 막아줬으면 나 안 먹고 그냥 갔잖아 이걸 안 막아주네 오공 잘 컸다 이거 빠져야겠다 안 되겠는데? 타코까지 왔어 오히려 시비를 했죠? 아무도 신경을 안 쓰고 있는 바텀으로 한번 딱 가서 가버려 와드 했죠? 글과 제약골드 붙었다 빠져 배치기 빠졌는데? 스킬 다 빠졌어요 이거 가버려 오 맛있다 곧 비안하지요 누구 봐주고 있나? 가버려 가버려 와 너무 아깝다 아깝게 와 이거 너무 아까운데? 진짜? 후쿨이 이게 안되냐? 아 진짜 아깝다 이거는 어우 네 일단 와드 하는 중 인간와드 와 너무 아깝다 야 진짜 너무 어려운데? 어우 다행이다 진짜로 잡아서 다행이다 그쵸? 못 잡았으면 진짜 대형 손해였는데 제약골드는 먹었네요 제약골드 하나씩 먹는거 나쁘지 않다 네 네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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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어우 난 잔인해서 못보겠다 전력 막는건 좋아요 일단 어 나쁘지 않은데? 데미지 잘 넣었는데? 이 정도면 진짜 괜찮은 누가 맞은거지? 좋습니다 못마감은 되겠는데 이거? 그냥 딜해야 돼 이거 딜 딜 극딜 극딜 도전하나 너 좋아요 제약골드 어? 아 아 애매한데? 좋아요 에코가 적었네 근데 노릴만한데 이거는? 무리했는데요 상대? 너무 무리지 이거는 와 너무 아깝다 이게 오공이 나오냐 하필 오공 딜이구나 아니 오공이 무라마나야 보니까 어 겉 깔면서? 잡았다 아니 케틀아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어떻게 케이틀린으로 그런 플레이를 할 수가 있어 진짜 너무 아쉬운데 이거는 공 빠졌다 공 빠졌다 아 아 답이요 하필 연애한테 물렸네 위쪽 보느라 연애를 아예 놓쳤네 흠 아쉽게 됐네요 GG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 사일러스? 이번판 그거 해볼까? 극딜 카사린 한번 해볼까요? 오랜만에 북감카 한번 해볼까? 대신 극딜을 올리기 위해서 대천사도 안가고 그냥 무라마나의 극딜 에이크 샹고 몰라레후 흐허허 응 내가 할거 할거야 정글이 판테온이겠죠? 요즘 판테정글도 꽤 많이 나오니까 아니 탑까지 그라가스 나와버림 흐허허허 아니 AD가 지비를 한명인데요? 뭐 내 할판 아니지 괜찮아 경험판 루덴 에다가 아예 극딜러 한번 가볼게요 오랜만에 재밌겠다 요즘 사일 도벽 뜨나요? 모르겠네요 정복자 많이 들던데? 도벽을 들었네 그치 판테온 있죠? 위쪽 돌았구나 정글을 경험치 두개 사라졌다 괜찮아 정글 한번 피했으니까 바텀 죽었네요 와 너무 아까운데? 진짜 아깝다 아깝이 잡았어야 이딕인데 그래도 아래쪽에서는 이겼네요 이러면 제가 성장이 너무 말려가지고 성장할 때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릴텐데 너무 세게 맞았는데? 어우 다행이다 그쵸? 좋아요 이런거 시비를 잘 커서 괜찮은거 같은데? 원딜이 파밍을 잘해가지고 허랍쇼? 아니 2대1을 해버렸는데요? 티모가 이러면 좀 사건데? 엘리스도 죽어버림 잡이요 와 저것도 못잡았어? 너무 아까운데? 내가 이쪽을 밀게 타일도 방금 텔모 쓴거 아닌가? 나 이쪽을 밀게 타일도 방금 텔모 쓴거 아닌가? 나 이쪽을 밀게 타일도 방금 텔모 쓴거 아닌가? 없네요 여기는 오 좋아요 곧 오 대형 2등 이러면 또 모르죠 게임 모르는거 같은데 여기있는거 어? 어? 아 근데 버섯 밟았다 버섯 깔면서 왔구나 죽을 뻔했네 죽었나? 야 이걸 사네요 하하하하 야 왜이렇게 세냐 저거 도망가자 아래로 삥 돌아서 올수도 있겠다 에라이 전멸 3위하면 좋긴해요 저희가 와 깜짝이야 한테형 궁까지 썼네 바론 바로 치네요 와 너무 아까운데? 히 안맞아? 사빙 어우 다행이다 이게 닿네요 굿 이거 근데 왜 넘어왔지? 그냥 귀환했으면 안됐나? 왜 넘어온진 잘 모르겠네 범아도 바로 써버리네 일단 먹긴 했어요 그래도 아 나 마나가 없는데? 와 너무 아깝다 진짜 마나 좀만 있었으면 아까 여기서 궁 한번 못 넘은게 너무 아깝다 궁 한번 못 넘어서 딱 궁 한번 마나가 부족했어 진짜 아깝네 그러니까 W평타라도 박았으면 진짜 달랐을텐데 근데 오직하게 파밍한 사람이 시비로 밖에 없네 시비로만 좀 독보적으로 잘 컸는데요 나머지 다 파밍을 안해가지고 어 맛있다 저 왜 더블킬임? 나 한명만 잡은거 같은데 왜 더블킬이지? 아우 네 아무튼 좋았습니다 한타 이겼네요 야 근데 우리 탱커가 없다 아우 좋았습니다 여기 숨어있다가 가버려 오 잠깐만요 어허허허 오 비상 허랍쇼 아압 어라라? 오 비상 개인한테 다 죽어버림 아 하는거 맞나? 좀 큰일난거 같기도 하고 네 저희는 빠지죠? 야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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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어우 나 죽을뻔했어 어우 나 죽을뻔했어 난 도망가자 도망가 도망가 야 라바돈 돈만 띄우자 아 뭘까요? 상대 좀 무리하는데? 나왔다 나왔다 장 나왔다리 나왔다리 가는중 가는중 가는중이요 좋아요 어우 재밌다 이게 카사린이지 어우 맛있어 옛날 카사린 느낌 나네 야 이거 막으려고? 안 막지않을까 이거는? 어우 네 일단 카부터 치자 도망가 도망가 야 이거 안된다 도망 도망 오우 야 이거 역으로 끝나면 돼? 오우 비상 초비상인데요? 거랍쇼? 어 네 어 오른다 오케이 야 이거 원래 가던 템트리 안가고 이렇게 가니까 진짜 안좋긴하네 재미는 있거든요 근데 너무 안좋은 안정성이 너무 없어 빠져야된다 이거 가버려 야 재미는 있다 확실히 재미는 있네 도냐가 없긴해요 그래도 오 재미있다 가버려 아이 수고하셨습니다 나비 아 나 애매말 떨어졌나봐 배비 쉬운게 나와버렸어 맨날 탈주해가지고 좀 떨어졌나봐 쉽지 않네요 어렵네 어 어 어 어 비상 어 어 어 어 괜찮아 이라고 하면 돼 어 야 이거 진짜 비상이다 아니 왜 내 쪽으로 아니 왜 내 쪽으로만 어 비상 야 이거 진짜 큰일이다 어 오케이 오케이 자 일러가서 아 좋았습니다 어 어 어 아니 말도 안돼 설마 통과 못하나 메바임 어 이것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맛이 좀 변했죠 이거는 통과 못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최근에 아니 너무 쉬워 맵이 이거는 진짜 진짜 한 번도 통과 못한 적이 없음 단 한 번도 이런 말하고 탈락하면 뭐 그게 재밌겠지만 진짜 그런 적이 없음 구조상 탈락할 수가 없다 점프 한 번 하고 어 근데 이래도 통과해 어 뭐야 뭐야 누가 날 잡는데요 뭐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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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히기 전에 도망가 이러면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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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버리면 되지 쉽다 그쵸 처음에 늦기 시작해도 이 정도는 이지하다 그냥 직진 이것도 그냥 직진 망치 한 대 맞아주고 점프해주고 피해서 부스터 받아준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다이브 아 네 성공 진짜 잘하긴 하네요 아 그럼요 어? 야 큰일났다 나 이거 쥐약인데 그리고 통과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음 항상 탈락임 이번에 한번 잘해보자 이거 저걸 밟고 올라가려고 하면 사람들을 치여서 못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냥 정직하게 가겠습니다 정직하게 가도 통과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만든 거 아닐까? 그냥 정직하게 그냥 정직하게 가 더 갈 시간이 없어 어 밀리는 중 야 악어야 아니 악어한테 또 억가당했음 정직하게 가면 갈 수가 없다 이제 저격 좀 하지마 그냥 그냥 탈락한 거 같은데요 저격 때문에 탈락한 건 아닌 거 같은데 저격이라 노잼인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못해서 노잼이 된 거 아닐까? 하하하 아무튼 저격타심 아니 그러니까요 저격 좀 하지마 하하하 아 이거 통과할 수 있었는데 저격 때문에 탈락했네 이거 참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